팥을 매면서 보니까 참새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. 이 참새는 제가 풀을 쫓다 보니까 풀을 쫓고 나니까 그 사이사이 마다 나오는 벌레들을 조아먹고 있습니다. 이 참새가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참새는 참새 나름대로 자기의 먹이를 쫓고 있지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며칠 동안 유기농 옥수수를 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너무나 많은 밭을 메어가면서 옥수수를 심다 보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을 심어도 똑같습니다. 풀을 키우고 풀 사이사이를 메어가면서 옥수수를 심고 있습니다. 앞으로 한 2, 3일은 그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다 옥수수를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슈를 말병이면 맛있는 옥수수를 심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끝대로 기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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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rti